100억을 원했는데 이 채는 천억을 원해 천억을 원했더니 일조를 원해 천억을 가져도 일조를 가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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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 무한대로 계속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나 어 무한발전에 무한발전에 무한도전에 무한도전에서 전부 다 잃어 성공의 개거를 잃어 어 절대 실패 따윈 없어 나한테 실패라는 것은 족가 어 난 절대 멈추지 않아 계속했어 난 뛰어나게 랩을 뱉었대 어 플로우 단조롭게 뱉는다고 지랄떨지만 내가 넷플로우 넷플로우 넷플로우게 맞죠 워 워 베리나